베이빙 아프리카 오늘은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으면 맛있게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좋았어요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밥 먹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으면 좋겠어요 아 아 낙계를 팔아서 또 플라스틱 안 써져 사실은 다 맞아요 싱싱하고 낙계를 사시고 플라스틱이 아니어서 오늘 몇시 왔어요? 오늘요? 오늘 8시 반이었죠 수업이 10시 시작이었는데 수업이 10시 시작인데 수업이 10시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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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표님 오늘 고생하셨는데 혹시 해양환경공단이라고 아세요? 해양환경공단이요? 해양환경을 관리하는거? 어느정도? 그러니까 컷덕 X 대표님이 많이 왔다갔다 하실거 같은 곳이네요 알겠습니다 출산 오늘의 실력은 10시 시작 시작! 그럼 촬영 어떠셨어요? 촬영.. 아 첫 촬영이었어가지고.. 이 컨셉이 맞아요? 맞아요. 어 컨셉에 몰입해 빨리! 컨셉에 몰입해! 넌 외계일이야! 그 행성에도 해양환경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? 해양환경공단이요? 그.. 어려운 말 제가 못 알아들어요. 못났다.. 네? 네? 못났다고? 아 들렸어요? 마음속으로 얘기했는데.. 해양환경공단이라고.. 이렇게..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..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? 아 외계인들은 다 예쁘구나..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근데.. 해양환경공단이라고 혹시 아세요? 당연히 알아야죠? 당연히 알아야죠 저희는.. 해양환경공단은 그 해양.. 환경에 대한 전반을 다 다루는.. 공기관인데요. 해양에 떠다니는 폐기물 같은 거를.. 뭐 수치화한다거나.. 해양정화활동을 하거나..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. 폐구물 구하러 다닐 때.. 어쨌든 거기는 부유 쓰레기 관리하고.. 해양폐기물 관리하니까.. 컨택을 시도를 해보았던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대표님 제출하셨어요? 네 금방 제출 완료했습니다. 고생하셨네요. 대표님 근데.. 대표님 해녀복으로도 업사이클링 하시잖아요. 네. 그럼.. 해양환경공단이 뭐하는 데인 줄 아세요? 뭐.. 해양.. 해양.. 그냥 뭐 해양동물을 관리도 하고.. 아니 뭐.. 상댕이나 독도에 사는 당치나.. 그리고 갯벌 생태계를 보건하는 일.. 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?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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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식 먹을래요? 응 엄마 그럼 해양환경공단이라고 알아요? 네.. 아니.. 아직 텐데요. 바빠가지고.. 미팅 너무 감사합니다. 근데 혹시.. 해양환경공단이라고 아세요? 무슨 일을 하는지? 뭐.. 바다 쓰레기나 폐기물이나 오피스 같은 거 막는 곳 아닌가요? 뭐.. 검수하고 뭐.. 경찰처럼? 그런 거 청소하는 곳인가? 맞나요? 9시까지는 와야 될 거예요? 네네네.. 근데 대표님! 해양환경공단이라고 알아요? 해양환경공단.. 왜 몰라? 흐ossen.. 리액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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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.. 리액션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